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옳다. 판사가 또 여러분들 정경호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나름대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너무나 격차가 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숨을 빼앗았는데 1년 6개월에 여러분들 짓역을 내린다는 것은 93%가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가객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여러분들 아싸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을 여러분들 재판에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와룡 선생이란 분이 말씀을 잘했지 않습니까? 참 판결을 이상하게 합니다. 가해 당시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사가 판결문에 쓰면서도 피해자의 체질이 사망요인이라고 한다면 가해자 기준의 살인 고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의성 살인은 훨씬 더 중범죄를 여기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판사 스스로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피해자 체질에 초점을 맞춘 건 정말 웃긴 겁니다. 살해 의도로 옥상에 사람을 밀쳤는데 피해자가 무거웠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가벼워서 떨어졌으므로 살인이 아니다? 이런 여러분들 날탕 같은 이런 판결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부라는 것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기준으로 미뤄볼 때 재판글의 그런 냄새가 확실히 이렇게 나게 되면 정관예우 변호사 여러분들 혁척한 여러분들 공인 같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사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훨씬 더 정관예우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치고서도 여러분들 다 뻔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한 시간에 160대를 때렸다. 청간 소음 갈등 때문에 이웃을 숨지게 한 전직 실험선수 조선 4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의 재판장 정영호 재판장은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15년을 구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다 하고 95%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런 95%의 1천 명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 참 옳고 그름이란 부분들을 그래서 한 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요즘에 참 판결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많습니다. 나라 꼴이 많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아마 이름이 알려지면 변호사 선임에 한다고 줄을 서겠습니다. 솜사탕님은 정간예우받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꽤 의심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확정적 사실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변호사를 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일종의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미리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가가 일단 선거가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좌파 권력들의 영구집권이 되게 되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재판, 사법 이런 영역들이 정치화 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에서 제압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치의 의사결정,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게 무너지게 되면 하부 질서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참시화와 같아가지고 내 이런 배에 들어가는 밤만 신고하지만 넓게 보게 되면 가장 상위 질서 마치 세상을 관통하는 이치화와 같은 거죠. 강물이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는데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류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면 자연계 이치나 그다음에 공동체 이치가 아주 유사할 때가 많거든요. 상류가 오염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상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지고 양평이나 이런 데서 경기도 북부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들을 위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규제 피해가 있다.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류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권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오염이 되면 그 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사건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표다.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고하는 거다의 이야기인 거죠. 과거에도 여러분 정간예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사법부가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근래에 들어서 심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그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나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여러분 그분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했던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솜사탕님처럼 그냥 시민들이 그냥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 가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가지고 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상류가 오염이 되든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게 더 딱한 거죠. 회생기미가 여러분 너무 안 보이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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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